와, 다 튀겨버려. 오늘은 다 튀겨버려, 그냥. 다 튀겨버려. 튀김이 돼요. 이거는 튀겨야 맛있다. 우동에 필요한 재료들, 밀가루, 밀대, 소금, 그다음에 우동 국물을 낼 수 있는 간장, 이렇게 챙겨왔죠. 직접 준비한 특별 도구에 자연의 재료까지 준비 완료. 제대로 된 정글 우동, 기대해도 되겠죠? 우동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밀가루, 물,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밀가루가 100이면 물은 50정도, 절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우동 면발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탱글탱글. 우리 우동은. 우리 우동은. 우리 우동은. 발로 밟아요. 아! 족타! 족타.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밟아줘야 돼. 오케이. 우동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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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서다! 서다. 서다, 서다. 서다, 서다. 쳐라, 매우 쳐라! 아... 쳐라, 쳐라, 매우 쳐라. 아... 와, 화구, 화구 가스렌지 지금 2구짜리 버너가 완성될 수 있네요. 완전 높다. 이거를 진짜 족장님이 지금 만드는. 우리 피자도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덕피자. 하덕피자, 하덕피자. 이제 우동 반죽 밟아야 되는데. 현희야, 밟아줘야 돼. 이거. 좋다.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저 발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해 마세요. 그리고 비닐 덮었으니까. 네. 당연히 믿어. 나 발을 진짜. 쟤 진짜 발 진짜 깨끗해. 뭐야 발 이거. 발 진짜. 뭐 한 거야? 뭐 칠했네. 아니 그 아니라 제가 신체 중에 발이 제일 깨끗하고 예뻐요. 아 진짜 신이 발을 주셨다니까. 나 앞으로 타야지 본 것 같은데. 자, 쌈바. 이게 내가 쫄미엄들 registration 못 Пр consume?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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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Tub. äm孩 나 오늘 이 롯 jam yakile nyes-요. 바이혜 discour자. Prophet 1년아이요. 바이혜. 바이혜 드와. 이렇게 끌 바이혜bs 바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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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다이어트에 좋아 그냥 물을 꿇어. 물을 꿇어. 올해 오마이걸 1위 하게 해주세요. 공연이도 상 받기 해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요? 이게 꼭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됐어요? 더 밟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찰기 우와 되게 멋있다 우와 갑자기 되게 멋있어 멋있다 형 선생님 면 잘 나왔어요? 제가 밟은 거? 어 딱 좋아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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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종식은 치잖아 일식은 칼로 자른다 이렇게 아 그럼 뒤 얇게 자르는 건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오 진짜 신기해 우와 썬대요 면 썬다 자 면 썬대 빨리 구경 와 구경 오세요 구경 구경 아니 마을에 잔치가 있다는데 우와 구경 한번 우와 우와 맛있겠다 저렇게 얇게 하는구나 저렇게 일정하다니 이렇게 얇아도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썰어요? 기계가 썰어도 저렇게 못 썰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곱게 그치? 네 내 진짜 우동면 같다 그치? 아 진짜 맞아 딱 두께가 맞아 맞아 우와 우와 눈보라 같다 나 몇 년만에 맛있어 peu 같다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로 이거 봐 생각할때가 우동 아 이거 봐 생각하면 winner 우동 함ACK 냄비 하나에다가 물을 올려서 홍합을 넣고 국물에 넷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 맞아요. 우와, 이건 끓기 시작한다. 통합이 하나둘씩 벌어지고 있어. 저희 우동할 때 육수. 어, 셰프님 가게에서 쓰는 거예요? 우와! 우와, 육수 끝내준다. 우와! 우와, 육수 끝내준다. 응, 이제 밥만 맞으면. 와, 어제랑 또 다른 국물이네. 이거, 이거 워척 한 번 더. 우와, 진짜 이거. 온다, 온다. 우와. 반죽이 어쩜 이래? 우와, 진짜 우동면이야. 우와. 우와, 진짜 우동이라니. 언니의 발맛이 들어간. 우와. 한 5분 정도 삶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왜 이것만 봐도 행복하지? 자, 튀김 들어갑니다. 아, 소리. 기대된다. 우와! 와, 소리 봐, 소리. 기름의 향이다, 진짜. 비 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기름 냄새가. 우와. 튀김 소리. 어우, 톤 시려.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아우, 톤 시려. 우와. 아우, 우와. 우와. 아우. 어우, 매워. 아우. 손 다 익었어요, 이제. 와, 기름에 손을 넣어요? 와, 이건 어떻게. 아, 더 넣으시는구나? 꽃 핀다, 꽃 핀다, 꽃 핀다. 꽃 피어. 반죽을 입히는구나, 더. 크으으으. 그만 안 뜨거워? 여기 잠깐만... 튀김 반죽이 있으면 이제 우동국물이 더 기름져서 맛있어요. 우와. 이걸로 할까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우와. 저거 언진미야 끝이네. 백설기 같아. 냄새, 냄새. 개? 개, 개. 개에 미역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약간 밥을 품었어요. 이거 얹으면 진짜 여기는 식당이네. 소리. 우와. 우와. 개뭉치다, 개뭉치. 아, 저거 초록색 있으니까 또 예쁘네, 뭔가. 어, 탕수육 같아. 우와. 소리가. 야, 진짜 탕수육 같다. 얘는 소리가 더 다르다. 비우는 소리, 비우나 또. 기름진 거 너무 고팠어. 진짜. 기름이 고파. 아, 기름 고프다고? 어, 택배님. 대한민국에서 우동 만드는 저기 세 곳입니까? 저쪽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죠? 한 2, 3명? 오! 오!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죠? 한 2, 3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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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osi! stadt! 주! 혜의 Pont! ogo! 오! cucumberوا! 기운 소리가 와일드와일드예요. 우와. 이것도, 이것도 넣어서 먹고 싶어. 우와. 이거까지만 하면 먹습니까? 여기 올려서 착 튀김이랑 올려서 착, 착, 착. 우와. 크으. 오, 쫄깃쫄깃. 와, 보도 쫄깃쫄깃.. 쫄깃쫄깃쫄깃쫄깃. 면만 담아요. 면만 담아놓을게요. 우와. 나 행복해, 지금. 형, 우리가 한 명씩 그릇을 다 가지고 가자. 어? 여기다 이제 튀김 올려서. 아이고. 튀김으로, 튀김으로 올려서 먹으래. 해물 튀김으로. 진짜. 우와. 비주얼 봐봐. 대박이야. 우와, 우영 오빠 감사합니다. 정호영 셰프. 이순 씨, 이순 씨. 이순 씨 거 아니야? 일단 하나씩 드리고 갖고 오신대요. 이걸 내가, 내가 하면 돼. 먹어요? 이 눈 감고 딱 먹으면. 네. 눈 감고 딱 먹으면 일식집 온 것 같아,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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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국물부터. 국물 대박이야. 어, 소름 돋아. 누가 바다에 백도로 끓여서. 미쳤다, 이거 국물. 해산물이나 해산물이나 육수가 다 나온 것 같아. 우와, 국물. 국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국물 많이 먹어야 돼. 우와, 국물. 맨치기 갑니다. 좋아. 우와. 면이 이 정도 들어가면 안 씹히는데, 너무 쪼깃해서 다 씹혀. 으응. 표현이, 맛이 표현이 안 된다. 형이 홍합 안 땄으면 이 국물이 안 나왔을 거야, 진짜. 와, 진짜 맛있어.